웨이트판 타로의 심판 마르세우판 타로의 심판 심판은 타로의 메이저 아르카나에 속하는 카드의 일메다. 카드번호는 20. 아서 에드워드 웨이트의 타로 도해의 해설에서는 부활 위치의 변화 갱신 결과를 의미한다고 여겨진다. 히브리 문자는 신 다만 복수의 이설이 있다. 황금의 새벽단의 설에서는 호드와 마르크트의 세피라를 결합하는 경에 관련지었다. 이하와 같은 제설이 있다. 이 장면은 신약성서의 권말 요한의 묵시록에 유래한다고 여겨져 나팔을 부는 천사는 최후의 심판에 근거해 대천사 가브리엘을 모티프로 했다고 여겨진다. 마르세우판에 그려진 심판에는 구름을 휘감아 공중으로부터 나타난 거대한 천사가 예각적인 빛을 발해 오른손은 나팔에 부는 입에 대고 왼손은 십자의 문장이 들어간 깃발을 가리킨 모습으로 그려져 지상에는 천사의 우측으로 노인이 한 명 좌측으로 여성이 한 명 중심으로는 관으로부터 소생한 인물이 등돌리기에 선 상태로 그려진다. 이 천사와 인물들의 관계는 매우 의식적인 접촉이라 해석된다. 즉 연인에 등장한 천사 등과 같이 지상의 인물들이 관련이 없는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물들이 그 존재를 확인해 어떠한 접촉을 취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이를 강하게 상징하는 것이 천사가 가지는 나팔과 톱니 모양의 빛이다. 나팔은 즉 소리이며 이 천사에 의한 간섭은 빛과 소리의 양쪽 모두에 의한 것이라고 암시된다. 구약 성서 창세기에 기록된 신이 최초로 했다고 여겨지는 창조 행위는 빛이 있으라 대로 빛이다. 그러나 신이 출발한 말은 소리며 창조 전에 소리가 존재한 것이 된다. 소리는 인간에게 빛보다 증물적으로 직접적인 것은 소리에 의한 공기의 진동이 청각만이 아니고 신체 전체를 진동시켜 초음파가 유리를 파괴하는 것 등에 비유할 수 있다. 또 빛도 인간의 시각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며 이 소리와 빛 양쪽 모두에 의한 간섭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을 암시한다. 지상에서는 3명의 인물들은 이 천사로부터 피하기는커녕 엄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 이 인물들의 중심으로 서는 퇴행적인 인물은 지금 확실히 되살아난 순간이라 해석된다. 그러나 이 인물이 남성인가 여성인가는 확실하지 않다. 알 수 있는 것은 이 인물이 젊은 에너지로 가득 차 흘러넘치고 있는 모습인 것과 양쪽의 남녀에게 부활이 축복되고 있는 일이다. 이 인물은 매달린 남자와 같이 고독하지도 않고 탑과 같이 위기적 상황에 있지도 않은 확실히 통과의뢰의 의식을 이루어 새롭게 다시 태어난 모습이라고 해석된다. 또 인물이 3명인 것에서 지상의 3위일체의 완성을 나타낸다고 여겨진다. 게다가 이에 천사를 더하는 것으로 하늘과 땅을 이어 새로운 개념의 탄생을 나타낸다는 설도 존재해 천사의 깃발의 정십자가 증명하고 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